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라고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도 다 얘기하셨어요. 영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을 별나면 영으로 만나라. 그럼 영이 뭐냐?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영혼의 뿌리. 생각, 감정, 오감 이전의 자리죠. 그럼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생각이고 감정이에요. 믿는다는 감정을 자꾸 만들어내고 나는 믿는다는 생각을 계속 자기한테 주입하고 있고 그럼 이건 혼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어떤 눈앞에 계속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은 오감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혼 중에서도 오감을 활용해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모른다고 계시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 영은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멈춰도 영은 남아있습니다. 나라는 전제감은 생생하게 있어요. 거기가 영이에요. 그 자리 들어가셔야 여러분은 성령을 만납니다. 사실 여러분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일반인들은. 아주 죽은 건 아닌데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거를 교회에서 죽은 영이라고 하면 죽은 영 상태. 그런데 산령이 되면 언제 산령이 될까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작동을 해요. 언제 작동할까요? 성령 강림했을 때요. 그럼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사실은 영이 작동을 안 합니다. 거의. 양심이나 이런 게 거기서 나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각을 못 하니까 죽은 상태예요, 영이. 그랬다가 살아나요, 언제. 성령이 강림했을 때 자기 영을 확실히 하래요. 그런데 이게 오묘한 관계죠. 성령과 영은 그럼 뭐냐? 사실 하나인데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는 성령이 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다가 성령이 제대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성령 강림했다고 하는 게요. 강림한 것처럼 제대로 내 안에서 갑자기 딱 터져 나와요. 성령의 그 지혜와 은혜와 힘이. 그런데 뭐를 통해 나와요? 여러분 영이요. 영이 살아나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오묘하죠. 둘이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영혼의 뿌리라는 면에서는 영이고요. I am이 원래 성경에서 I am이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I am. 여호와가 나는 I am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나는 내가 있는 그 자체다. 나의 현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I am이다. 그럼 우리도 I am 상태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 I am이라는 나의 영으로 들어가시면 그동안 내가 있는 질도 몰랐던 나의 참나, 나의 영이 탁 찾아지죠. 그동안 작동했는데 나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던 I am이 탁 드러나죠. 드러난 거를 성령 강림했다고 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 찾았는데 영 찾고 보니 거기가 하나님이랑 직통하던 자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찾고 나니까 갑자기 나한테 없던 지혜와 은혜와 빛이 터지니까 성령 강림했구나 이런다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영 안에 다 강림해 있던 건데 원래. 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보고 듣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에도 나와요. 만물을 통해 일하시고 만물 안에서 다 계시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존재하시는 건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게 영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왜? 생각, 감정, 오감에 여러분 별 관심 없거든요. 생각.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이 화이트보드가 영이고 이 글자들이 생각, 감정, 오감이라 여러분 글자만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글자 다 지은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사실은 글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책을 볼 때, 이 책을 볼 때 글만 보지 누가 여백에 관심이 있습니까? 글자만 보고 살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글자가 존재하죠. 여백이 없으면 여러분, 바탕이 없으면 글자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게 I am이에요. 여러분 I am이라는 게 없는데 거기에다가 생각, 감정, 오감에 집을 지을 수가 있나요? 없죠. 옷걸이가 없는데 옷을 어디다 입혀요? I am이 여러분의 제일 본질인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하나입니다. 그래서 I am의 비밀을 찾아내신 분들은 하나님을 늘 만난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게 하나님의 작용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제 좁은 소견이 그걸 왜곡시키고 있지만 제가 무지와 아줌만 버리면 점점 하나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행동이 나오겠죠. 왜?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아마 대등한 존재일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데? 불교에서 이런 거를 법집이라고 그래요. 만법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집착하는 거. 법공이 뭔지 아세요? 만법이 공. 불교식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게. 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만법의 본체가 하나인 줄 알면 반야를 얻었다. 저희 학당 로고가 적어요. 가운데 붉은 점이 있죠? 저희 하나님 자리. 동그라미 원주에는요. 무한한 점이 있습니다. 무한한 마녀의 중심은 어디죠? 다 똑같아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 다 똑같아요. 이 컵의 중심도 이 펜의 중심도 지나가는 강아지의 중심도 고양이의 중심도 저의 중심도 중심은 하나예요. 우주에. 그래서 성경에서 우주의 한 영이 우주의 한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고를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주체를 찾으시면 I am이고 거긴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원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해야 자각한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자각한다랑 성령이 강림해야 자각한다랑 다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살아나신 분은 알아요. 지금 제 얘기 다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깨어서 보시면 아시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가고 이래야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불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지보살이에요. 불교에서 십지보살 지상에 강림하신 십지보살 여기까지 가면 멀리 가죠? 따라오실 분만 따라오십시오. 강연 안 합니다. 제가 공부한 결론이에요. 제가 한 28년간 동사양경전을 공부한 결론이 예수님이 지상에 왔다 간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이 화원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계의 왕이에요. 그리고 중생 중에 제일 꼭대기에요. 중생 중에 불성을 제일 잘 이해한 불성이라 그냥 십지보살 화원경에 부처님이라고 현상계 안에서는 그분이 부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성경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부가 불성입니다. 비로저나불입니다. 성부를 본 양반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중생 중에 인간 중에 그 불성을 성부를 제일 잘 아는 양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중생들은 나 안 보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대. 안 보이니까 성부는 나는 눈에 보이는 성부니까 그게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고 그 양반이 십지보살이다 보면 다 풀려요. 그럼 이게요 신약성경이 그대로 화원경입니다. 화원경은 우주에 계신 십지보살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 신약성경은요. 그 십지보살이 지구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하셨는지 어떻게 교활하셨는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훨씬 살아있는 스토리예요. 이해하세요? 여기 예수보살경 이래서 보세요. 불교분들은 표지를 바꾸세요. 예수보살경 절에 다니는 분이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막 이러면 예수보살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천사들 이건 예수님 뜨면 또 천사들 뜬다고요. 천사들은 누굽니까? 원래 똑같아요. 화원경이랑 신약성경이랑 연대도 비슷하고요. 나온 연대도 스토리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노자랑 주역이랑 대학중형 쓴 양반들 사실 거의 한 집단이다. 제가 읽어내다가 놀랬어요. 개념 쓰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원경 유마경 예 그리고 신약성경 쓰신 분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놀랍죠? 그게 이상하죠? 이상한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참나를 아시고 보면은 다 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거 하십니다. 이분들은 같은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어떻게 영향을 줬건 간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보면 맨날 그러죠.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주죠. 천국이란 천국이란 갑자기 천국 얘기를 시작했죠. 예수님이 천국이란 하느님의 뜻이 구현된 것 참나의 뜻이 구현된 세계란 성령의 뜻이 구현된 세계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천국이에요. 거긴 이미 뜻이 구현되어 있죠. 하늘에서 구현됐듯이 땅에서도 구현해봐라 이거죠. 성령의 뜻을 땅에서도 따라 봐라. 천국이란 천국이란 겨자씨 같다.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데 부풀면 부풀면 이렇게 커져서 제일 많이 부푸는 나무로 겨자씨 예를 든 거예요. CR은 제일 작은데 부풀면 제일 부풀어서 거기에 새나 누구나 다 살고 그늘 생기면 사람들이 쉬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성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게 부풀면 온 우주도 구제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런데 유마경 딱 펴면 어떨까요? 유마경 시작부터 정토라고 나옵니다. 정토란 불교에서 정토가 주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초기 불교 때는 정토는 없는 개념이에요. 부처님은 절대 열반에 들어서 안 와요. 삼계 삼계 안에서 정토를 찾고 있다는 짓이 망발이에요. 그런데 유마경 펴시면 정토란 하면서 유마가 예수님처럼 계속 정토를 계속 비유합니다. 정토란 보시하는 마음이 정토요. 정토란 지게 하는 마음이 정토요. 정토란 마음을 맑게 하는 자리가 정토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정토란 정토란 사실은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정토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천국이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를 비교 안 하니까 따로 읽으시니까 정토란 이런 거군. 두 개를 같이 보시면요. 신기하다. 유마경이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정도 나온 작품인데 그 시대에 갑자기 인도랑 적 이스라엘 이런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천국 바람이 착 푼 거예요. 거기에 또 나온 게 정토 가는 법까지 소개돼요. 아미타경이 나와가지고. 자 불교에는 그 전에 없던 스토리입니다. 정토 없어요. 비로자나불 없어요. 즉 하느님 개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로자나불이 화원경에 등장해요. 하느님 개념입니다. 왜냐. 그 전에는 다 각자의 불성을 얘기했어요.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불성도 얘기 안 했죠. 그 전에 열반만 얘기했지. 그런데 나중에 대승이 흥기하면서 불성 얘기가 나오는데 각자의 불성 얘기 나왔죠. 그런데 지금 비로자나불은 뭔지 아세요? 우주 통합 불성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애초에 불교에는. 다 각자의 얘기만 했어요. 부처님은 절대로 형의상학적 얘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 괴롭지. 네 안에 있는 열반을 찾아. 이렇게만 지도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대승사상에 나와서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 여기까지도 알겠는데 다 우리 안에 불성 얘기를 했지. 갑자기 우주 통합 불성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는. 갑자기 등장합니다. 우주 통합 불성이. 비로자나불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상까지 아예 만들어서 사람처럼 상을 만들어놨어요. 이분이 우주의 제일 근원 진리시다. 우주 만유의 법신을 사람처럼 만들어놨다니까요. 승배하려고. 이런 거 되게 이상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불교에는 없던 바람이 갑자기 확 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왔다 가시면서 제자들이 다 확고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일 받아서 멀리 갈 것 같은데 붙잡아주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신약성경 읽으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화원경을 제가 화원경 책콘 나가거든요. 화원경 준비하는 입장에서 신약성경을 읽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할 만하죠. 제가 그런 자격은 있죠. 그래서 누가 시비 걸면 화원경 쓰고 얘기하자. 화원경 4년 강의한 사람인 거 아시죠? 불교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진리가 이 법이 사실 비로자나불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인격화한 거예요. 불법성 중에 비로자나불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부처인데 불법성 개념에서는 법에 해당돼요. 법 원래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한 거예요. 진리는 부처님 나오시기 전에 우주를 굴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원래 인과법대로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한 인간이 불이에요. 부처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현한 인간이 존재합니다. 이건 법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 진리인데 우주 진리를 구현한 인간이 존재하고 그 인간을 배우겠다는 그래서 부처를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걸 배우면서 또한 부처를 통해서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승가집단은 법을 바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처를 통해서 배워요. 이 구조 아시겠죠? 이게 불법성 삼보입니다. 자 이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진리 법이 진리죠. 진리에 해당되는 분이 성부입니다. 성부의 가르침을 온전히 인간 중에 구현한 존재가 성자고 성자의 제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자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쵸? 똑같죠? 구조가 성도는 성자를 통해 성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랑 접속해라. 나랑 접속해라. 성부는 알 수가 없다. 성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알려진다. 아시겠어요? 성진리는 그 진리를 온전히 구현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해지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자체로는 눈에 보이고 어떤 오감에도 어떤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체. 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불법승 삼보에 귀할 때 왜 불과 승을 귀하게 입니까? 불은 불이 아니면 법을 알 수가 없어요. 불이 말을 해줘야 법이 드러난다니까요. 법 그 자체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승이 귀한 이유는 이 불을 배우겠다는 사람입니다. 승 불을 꼭대기로 알고 자기들의 꼭대기로 알고 불과 하나가 돼서 공부하겠다는 존재들인데 자 이 놀라움이 마치 이게 똑같은 게요. 사도들의 그 글에 보면 이 성도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라고 알고 있죠. 이거 기본입니다. 사도들의 글에 나옵니다. 이게 불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승이 여러분 중이 아니에요. 승려가 아니에요. 승가라고 절이에요. 절 오히려 즉 승려 공동체예요. 불법승에서 승이 승려들의 공동체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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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보면 승이 지금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요? 부를 배우는 집단인가요? 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집단인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자를 배우고 있나요? 성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지금 머리 머리만 훌륭하면 뭐합니까? 사지가 썩어가는데 이 똑같은 강의 이 삼위일체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성부, 성자, 성령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참여시켰어요. 예수님이 나랑 접속하라고 나를 하나님 다 할 수 있다고 나랑만 연결되면 우리 다 같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여기에서는요 위대한 불국토 만들 수 있다고 다 이게 지금 썩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요 어떤 교회에서 세습한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분들이 막 저항하죠. 그러지 마라. 그 교회분들이 따지죠. 아니 우리 교회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왜 니누리 시비야. 그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적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머리에 한 몸이다. 다른 몸이 썩어가는 걸 우리는 방치해 보고 있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현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자가요. 이 성자 개념이 불교에서 십지보살이에요. 지금 이 불법승 개념도 이제 대승에 와서 확장하잖아요. 결국 대승에 와서 이 불은 누굴까요? 십지보살이에요. 이 법은 비로자나불이고요. 불은 십지보살이고 승은요. 수많은 보살 집단입니다. 보살 공동체. 보살 공동체.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원래 성도 공동체만 똑같은 개념이에요. 원래 이 승가는요. 어떤 분들부터 승가에 해당될까요? 출가하면 승가할까요? 아니에요. 열반을 체험하셔야 돼요.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체득하셔야 승가에 들어가요. 성자가 돼야 승가에 들어가요. 대승에 오면요.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이 승가에 해당됩니다. 원래. 즉 일지보살 이상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즉 못 이길까요? 안에 이 법을 알고 따르는 부처님처럼 자른 못해도 부처님을 통해 법을 깨쳐서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승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다 구현한 사람과 진리를 부족하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귀의하는 결국 어디에 귀의하는 거예요? 진리에 귀의하는 거예요. 이쪽은요. 성자와 교회와 이 성부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다. 결국 귀의하는 겁니다. 이 안에.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그럼 이 귀의한다는 게 뭐냐? 그럼 여기 성도가 되려면 성도 공동체 교회의 자질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성도입니다. 자,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성도는 하나님 자녀를 의미해요. 성경상. 이건 저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 자녀예요. 즉, 원래 유괴자녀였죠. 여러분이. 부모의 자녀였죠. 유괴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니까? 믿으면요? 아니에요.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각성돼야 돼요. 성령 강림해야 여러분이 성도가 돼요. 그전에는 올바른 성도가 아니죠. 준비 중이죠. 성도다 하면 벌써 성령이 강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한 성령으로 인해서 굴러가니까 그 교회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교회 만들어 놓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 교회가 알아서 세습하겠다는데 왜 시비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적이 없어. 이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줘. 사업체로 봐줘. 라는 말이랑 똑같은 절도 똑같아요. 우리 승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는 건요. 우리는 몰라요. 견성 그런 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신뢰입니다. 목사님들한테 가서 성령체험 물어보면 신뢰예요. 절에 가서 견성했냐고 물어보는 거 신뢰입니다. 근데 이게 코미디죠. 신뢰가 아니라 원래 견성한 사람들의 모임이 승가예요. 원래 성령체험 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야 거기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게 인류의 귀이처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귀해봤자 재미 못 봅니다. 그렇죠. 가짜니까 사입이니까 우리 홍인각당에 오셔서 여기 다 지금 참나 만나시는 분들이 모여야 여기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승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오시면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오시면 무조건 빨리 저기 교회 가면 성령 세례 주듯이 여기 오면 몰라 세례를 막 드리고 몰라 몰라 해가지고 성령체험 우리는 바로 시켜드리죠. 당일날 하고 가세요.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 이게 참나군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일단 아버지 만나기에는 저희가 해드려요. 진하게 진한 만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일단 우리는 소개는 해드립니다. 테이블에 불러낸 드려요. 만나기 해드려요. 둘이 나중에 결혼했다더라. 그거는 이제 여러분 사정이죠. 바로 그냥 그날로 그냥 날 잡았대. 그러면 여러분 바로 깨달음이 그냥 바로 참나와 하나가 돼버린 거고 그 뒤로 만난 적 없대. 이것도 있어요. 그때 좀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뒤로 못 만나신 거고요. 틈날 때마다 막 만나다가 요즘 좀 깊어졌다. 관계가 그러면 요즘 공부가 좀 되십니다. 연애하듯이 생각하세요. 연애하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희가 알선언 해드립니다. 여기 오면 참나 만나게 해드려요. 이 정도 해야 교회예요. 지금 교회랑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랑 절이 영업 안 된다고 지금 출가 광고하고 여기는 뭐 교회 막 무슨 청년 사역 문제 있다 막 모여서 토론하는 걸 제가 전 궁금하기도 하고 심심해서 봐요. 뭐라고 하시나 제가 보고 되게 충격받은 게 이분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자각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각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구현하려고 존재한다는 자각이 없고요. 여기는요. 우리가 이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국토 만들려고 이 땅에 있다는 자각이 없어요. 뭘 고민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업 안 돼서 고민하고 있어요. 영업이 안 돼서. 전형적인 회사의 그 기업체에 사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사람들을 한 때 더 마케팅을 해볼까? 마케팅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 이런 예수님의 의견하고 정 배치된 반대가 되는 배치된 의견입니다. 오로지 자기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느라고 교회가 잘 될 망할까 봐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수입이 주는데 큰일인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 큰일인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 뭐 이런 말과 이제 들었어요.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교회 다 망해. 교회를 사업체로 생각하시는 한 거기 망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망할 리가 없죠. 그게 작다 작다 크다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건물 없어도 돼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지 무슨 예수님 때 교당 짓고 했나요? 교회를 짓고 했나요? 예수님도 안 하신 일을 뭐하러 목숨 걸고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모양만 만들어낸다고 교회가 아니라고요. 다 엉터리입니다. 편의점보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배 많아요. 그럼 이미 우리나라는 천국이었어야 돼요. 지상천국이었어야 돼요. 그런가요? 십자가 걸려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계셔야 교회죠. 늘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내 안에 아버지 계셔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뜻도 매 순간 들려야 돼요. 자 매 순간 들려야 돼요. 친구 간에 가족 간에도 말하고 행동할 때 들려야 돼요. 아버지 소리가 찜찜하지 않니 자명하지 않니 해라. 찜찜하지 않니 하지 마라. 여기 들려야 돼요. 이거 안 들린다.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부모님 자녀예요. 유계 자녀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자 불가에서는 유계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즉 부처의 자녀가 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출가예요. 대승에서의 출가의 개념이 이겁니다. 왜? 집안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러분 성씨 전 윤씨 집안 자녀죠. 6으로 보면 전 윤씨 집안 자녀죠. 그런데 제가 불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의 자녀가 돼요. 저희 부모님도 불성의 자녀고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 다 똑같습니다. 우주가 나온 자리를 부처라고 보면 우린 다 부처의 자녀인 거예요. 평등하게. 우주가 나온 자리를 성령이라고 보면 우린 모두 다 성부 성령의 자녀인 거예요. 이 자각은 전혀 다른 자각. 이거는 성령 체험 불성 체험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신분이 딱 밝혀져요. 아 내가 6으로는 윤씨 집안 자녀인데 0으로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출가예요. 집안이 바뀝니다. 소속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머니랑 가족들 왔어요. 누가 내 어머니 가족이야. 그대들이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이야. 영으로 함께 거듭난 즉 하나님 자녀인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진짜 자녀야. 영적 자녀야. 한 가족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출가예요. 그런데 지금 머리 깎고 어디 절에 가야 출가라고 하죠. 다 형식적인 겁니다. 진정한 출가의 의미는 화엄경 일지보살조에 여래의 집안에 태어났다. 라고 그래요. 그게 출가예요. 여러분 그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나 여래의 집안에 태어났어. 즉 내가 부처 자녀들하고 석가모니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 비로자나불의 자녀들하고 비로자나불의 내가 분신이더라고 이 시공간 안에 살아 움직이는 비로자나불이더라고 이거예요. 비로자나불의 분신이라는 게 내가 부처였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어라는 자각이에요. 사실 우리도 다 성자예요. 그런데 성자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한 형제인데 부모님도 제일 잘 헤아리는 마지가 성자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게 불교로 치면 쉽지보사를 따라 배우고 있는 같은 형제인 거예요. 형제니까 똑같으니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죠. 배워봤자 여러분 성자처럼 못할 거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럼 성자도 가르칠 때 넌 나보다 못할 거야 하고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런 걸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불어 쉽지보사리 불어 인간의 몸으로 와서 공부해서 보여준 거예요. 나 되잖아. 너희도 이렇게 해. 게임 말렙의 고수가요. 에이 말렙은 말렙이니까 잘하겠지. 우리는 레벨이 낮으니까 못하지. 그래? 너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다시 레벨 1로 들어온 거예요. 게임에. 쭉 해서 눈앞에서 고속으로 말렙 찍는 거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대속해 준다는 게 이거예요. 너네 그렇게 백날 게임해봤자 안 돼. 나 하는 거 봐. 인간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그 유혹 온갖 시련에 불구하고 딱 다시 딱 찍고 십자가에 못 박고 딱 하신 거죠. 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믿고 있던 신앙대로 죄 없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죄를 딱 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도 있죠. 그럼 그 얘기 뭐냐면요. 죄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죄를 극복했어 하고 보여준 거예요. 대속의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어. 한 사람이 가능한 일은 다 할 수 있어. 왜? 우린 똑같으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딱 하시고 나니까 역시 그 양반은 말렙이라 가능한 거였어. 우린 저렇게 안 될 거야. 라는 선배들이 이상한 전통을 세웁니다. 우리는 안 돼. 그냥 믿자. 저 양반은 원래 뛰어나니까 한 거야. 그렇게 보여줬어도요. 원래 뛰어나니까 와서도 저렇게 되는 거지. 안 돼. 딱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거 대신 다 갚아주고 하셔서 우리는 좀 편하게 가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더 못해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부작용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감 잡고 레벨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성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가게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지경까지 우리가 닦아가야 되냐? 예수님 지경까지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 교회 전체가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다 같이 성장해요. 예수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바오로도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제일 강조한 바오로마저도 당연히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경지까지 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뒷부분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앞부분만 딱 듣고 뭐야?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다고? 그러면 좀 쉬면서 해도 되겠네. 게임을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것까지 다 갚아주셨으니까 바오로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 수 있어. 예수님 경지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형제야. 같은 형제야.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한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담 하나가 잘못한 일이 인류 전체의 잘못이 될 수 있듯이 예수님 한 명이 길을 열면 우리도 다 길을 열 수 있어.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다 돼.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종합해서 한 말씀 그래서 불교랑 기독교를 둘러보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둘러 보입니까? 인류 사상들 중에 이렇게 가깝게 설명된 사상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자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 십지보살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불교에서 십지보살이 누굴까요? 관세원 보살이요. 아미타불이요. 다 십지보살이요. 왜? 현상계 안에서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는 다 십지보살이요. 현상계 안에서 개체성을 가지고 부처의 모습을 하고 계시면 십지보살이요. 화음경 이론에서는 다른 경제원들은 또 달라요. 복잡한데 이론이 화음경에서는요. 비로자나불 외에는 다 십지보살이요. 진짜 불성 자체 외에는 중생이 부처가 된 존재는 다 십지보살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내가 그야라고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와서 내가 누군지 알아?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입니다. 너가 이 육체의 존재였다면 그 말을 못했을 거야. 너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네가 나의 실체를 본 거야. 넌 영이 열려서 보인 거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 다 성령 성령 각성 돼요. 오순절 사건은요. 그런데 그 각성 정도가 나약했던 거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멘토링을 하러 다니기엔 약했던 거예요. 그게 확 열린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고요. 제가 읽어드렸죠.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 때 읽어드렸거든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 위해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서 열둘 뽑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둘을 뽑아가지고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성령이 아니곤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열두 제 뽑아서 바로 가서 병 고치고 심지어 여기 나와요. 죽은 자도 살려내라. 죽은 자도 살려내라고 이미 권능을 다 줘서 전도 여행을 보내요. 이게 마태복음 막 시작해서 산상순 끝나고 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때 이미 성령 다 각성시켜서 병 고치고 뭐 할 정도는요. 힘 쓸 수 있게 다 해서 보내요. 그냥 안 보내요. 그냥 보내면 의미가 없죠. 성령이 감흥하지 않은데 인간한테 인간을 또 보내면 뭐합니까? 유괴자녀한테 유괴자녀를 또 보내면 뭐가 나아집니까? 영의 자녀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성령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족했던 거죠. 공부가 부족했던 거지. 알긴 압니다. 그래서 자 보내놓고요. 너희들 혹시 나에 대해서 전도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때 너희가 무슨 말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알아서 얘기할 거니까 너희는 겁먹지 말고 가. 믿고 성령 믿고 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최악이죠. 그렇죠? 성령도 모르는데 가서 죽은 자도 살려내. 어떡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들은 알았어요. 성령 웬만큼 아니까 보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정도 경험해야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각할 정도로 더 각성이 됐던 거죠. 그 전에는 연약했는데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부였던 베드로 입에서 사도행전 보면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똑똑해져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좀 돌똑똑하거든요. 각성은 된 거예요. 다만 약했던 거예요. 이게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성령 만나고 기도 드릴 그러니까 기도 드려서 병거칠 정도 죽은 사람 살릴 정도까지 예수님이 자신해요. 죽은 자도 살려내라 그럽니다. 그 정도 믿음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못 만난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못 만났으면 아까 그 얘기도 안 되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너가 혈육으로는 그 말을 못 할 텐데 영으로 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가짜다. 좀 말이 비슷한데 다르죠. 성령이 아니건 성자를 알아보는 네가 없을 것이 당연한 얘기죠. 성령도 모른데 성자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성자이신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악용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지도 안사물들끼리 모여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놈들은 다 가짜야. 절에 다닌다? 거기는 그냥 마구니 소굴이야. 딱 전혀 지금 같은 말이 최악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 최악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견성을 하시면 예수님이 성자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절에서도 왜? 본성을 아시면 본성의 구현자인 십지보사를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닌데 제가 제 본성 찾고 제 양심 찾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높아 보여서 공부하다 공부하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성자를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안 사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아니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다 안 했다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 믿음은 저희 준우가 엄마한테 가서 제일 사랑해요. 엄마 막 매달릴 때가 언제까요? 지 뭐 받아내고 싶을 때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힘들 때 엄마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엄마 믿어요. 엄마 믿어요. 이럴 때는 뭐 달라는 겁니다. 개인 꼼수가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짜 믿을 때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가서 엄마 옆에 기대지. 애기들이 엄마 사랑해요 할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뭘 내놔요. 뭐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어떤 식의 유치한 신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들끼리 감정에 빠져가지고 감정뽕에 빠져서 우리 교회 장난 아닌 것 같아. 믿음 충만해.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믿는 교회인 거예요.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먼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진짜 믿는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뭔 말이 필요해요. 뭐 달라 말라 안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양심 점검만 합니다. 달라 말라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한 번씩은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나를 보게 되지 아버지가 내 뜻대로 잘하고 있나를 보고 있지 않다구요. 아시겠죠. 그게 올바른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황극 꼭대기 중심점이 예수죠. 중생의 꼭지점이 십지보살입니다. 불교에서 모든 양들의 꼭대기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둘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28년 경전공부한 내공으로 말씀드린데 여기는 같은 사상입니다. 화음경 유마경 아미타경 신약성경 같은 사상입니다. 문화권 따라 이름만 다르게 나오지 같은 사상입니다. 이걸 다르다고 도저히 저는 말할 근거가 없어요. 용어는 당연히 다르죠. 그 문화권에 따라 용어는 다른데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같은 그림이 있어요. 화음경은 십지보살 예수님 사도들은 예수님 거기에 그 자리에 인자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인자 성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류 종교가 찢어져서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랑 불교가 싸우기 힘들어지죠. 도교에서는 옥황상재라고 하죠. 아마 도교까지 합쳐집니다. 우리 민족은 뭐라고 불러요? 십지보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존재야 이게 아니라 각 문화권마다 십지보살 부르는 이름들이에요. 다 우리 민족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십지보살짜리를 환인 환웅이요. 하늘에 있으면 환인 내려오면 환웅 분신 낳으면 환웅 불교에서는요. 아미타불이 국락의 주인이고 분신 낳으면 관세움이에요. 기독교는요. 요하가 본체인데 나누면 나오면 예수가 돼요. 다 똑같습니다. 중국 도교에 가면요. 옥청진왕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낳을 때는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으로 낳아요. 우리가 말하는 구천상재라는 분 다 똑같은 소리합니다. 거기에 계신 본체가 있고 그분이 우주를 돌아다닐 때의 모습이 있고 재밌죠. 여기 북유럽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딘과 토루예요. 오딘이 본체고 나투면 토루입니다. 인도에 가면 인드라신이 그 역할을 다 특징이 뭐냐 벼락을 담당해요. 벼락치는 양반들이 우주에서 이게 인류에서 벼락 잡았다 하는 분들이 그리스감 제우스죠. 벼락 담당자가 제 신 중국 토교에서도 구천응원 뇌성 벼락치는 벼락소리 내는 하느님 구천 하늘 중에 제일 꼭대기 하늘에서 분신을 놔두시는 벼락치는 하느님이 구천응원 뇌성 보하천전 벼락을 쳐서 보하 두루 온 우주를 교화시키는 선으로 만드는 하느님 이런 강의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북극성 이야기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그때도 이미 그걸 감안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막 찢어져서 부르는데 그 자리를 정확히 알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십지보살이 우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거 고민한 적이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뵌 적은 없는데 진짜 있을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성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성을 공부해 보시면 나와요. 내가 한 일지보살 정도 한다 이지한다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자동으로 여러분 일지까지도 못 가도 여러분 견성만 하셔도 견성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시고 나면요. 견성 끝내주기 한 양반이 있겠죠. 우주에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꼴찌가 있으면 1등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일단 꼴찌라도 딱 차지하고 나면 입안에 1등이 있겠군 하는 거 알아요. 그 1등이 십지보살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게임 입문해서 뭐라도 배울 때 꼴찌가 되죠? 그 분야에서 1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요. 선생님한테 우주에서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이 있대요. 선생님은 그분을 대왕조라고 부르세요. 봉은 선생님은 대왕조 인류의 위대한 조상 이런 뜻인데요. 큰 할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대왕조라고 부르시고 늘 거기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환웅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분으로는 대왕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설명이 기가 막혔어요. 그분도 인간이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도 공부하고 계셔. 계속 진부하고 계셔. 자 보세요. 중생은요. 완성이란 게 없습니다. 계속 진화해 가요. 그런데 인류 중에 제일 앞에서 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했죠. 꼴찌가 있으면 1등도 당연히 있겠군. 여러분 이 공부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명상 해보시죠. 그럼 인류 중에 명상 제일 잘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쉽지 보세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는 그분이 아미타불이고 간섬이라는 거예요. 인도 가면 그분이 비슈누시바 뭐 브라마라는 거예요. 다 어디든 가면 있어요. 그분 계시다는 거예요. 제우스. 소크라테스는 제우스를 그분이라고 봤어요. 제우스가 하나님이다.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다.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왜냐. 그분은 이미 인성대로 안 살고 신성대로 살고 있으니까 신이죠. 그런 경지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름은 뭐라고 부르셔도 되고 뭐 여러분 이름은 안 부르셔도 돼요. 아무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있겠죠. 그분이.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에서 불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분. 인류 전체한테. 그분한테 늘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감사 인사해야 돼요. 그분 덕에 우리가 이거 배우고 있다. 기독교 분들은 예수님한테 하면 되고 불교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한테 하면 돼요. 우리 민족은 환웅환인한테 하면 돼요. 그분이 와서 우리 홍익인간 가르쳐주고 가셨잖아요. 결국 사람한테 배운다니까요. 사람한테 배워요.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요. 제일 감사한 분이 있어요. 우주에서. 그분을 지금 십지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만나요.